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익힌 이유는 최근에 제 먹방 영상들을 다 보셨잖아요 원래 그냥 밥 먹는 건데 찍자 해서 찍은 건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10kg가 쪘어요 와 나 진짜 큰일 났어 그래서 카메라로 얘기를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약속하기 위해 지금 몸무게가 재니까 낮에 밥을 먹고 쟀을 때가 아까 헬스장에서 쟀을 때가 목표 몸무게는 다이어트 기 그래서 다이어트 기 여러분 같이 봐주시고요 6시 이후에 안 먹기 그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술 먹기 드라마 보면서 혼술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일단 앞으로 이제 먹는 거 하나하나 감시 카메라처럼 킬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1일차는 이렇게 끝 지금은 2일차 지금 3시 28분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를 가고 있고요 지금은 공복 상태인데 두유 하나 먹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첫 끼 잘 참자 쿠가 오늘 잘 참는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고 이제 제각증 하다가 운동할 거예요 영양제도 챙겨 먹고 비타민들 그다음에 먹는 약도 먹고 지금 운동하러 왔고요 아까 몸무게를 쟀는데 어제보다 조금 빠졌는데 지금 빠진 거는 안 먹은 거 이런 거 수분 이런 거니까 원하는 몸무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나? 열심히 해봅시다 2일차 지금 오후 6시 53분 이거 샐러리 피클하고요 닭가슴살 소세지 그다음에 두부 리모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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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지금 enough 너무 배고파서 우유 한 컵 진짜 너무 야고파요 9시 반이에요 아까 6시 50분쯤에 먹었으니까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는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온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먹고 싶은 게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 돈가스도 먹고 싶고 얇은 돈가스인데 바삭하게 튀긴 거 하고 쫄면 하고 냉삼하고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루가 12시가 지났으니까 3일째죠 새벽 2시 38분 아까 우유 먹었잖아요 배고파서 너무 잠이 안 나는 거예요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고 근데 시켜 먹기는 좀 그렇고 만들었습니다 제 지고기 수욕과 쫄면 먹는 건 차마 못 찍겠어요 여러분 치팅데이 다이어트 이틀만에 치팅데이도 말이 안 되고 내일부터 또 하자 네 지금은 새뜻날 아침 아침도 아니지 지금 오후 1시 17분이에요 아침에 두이요 아 진짜 새벽에 못 참고 쫄면을 먹은 내가 어이가 없네 여러분이 봐도 어이가 없죠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아 평소에도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영양제 진짜 필수에요 저는 이제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그리고 집에서 좀 누워있다가 지금 오늘이 셋째 날이죠 6시 41분입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돈가스 시키려다 참았어요 앗 아까 진짜 시세 제가 이 왕성한 식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왕성한 식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치를 못해 참치를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두꺼운 돈가스 말고 얇은 돈가스 빠삭빠삭한 거 어제도 이 얘기 했던 거 같은데 방금 지금 배민으로 30분 동안 돈가스만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주문도 담았어 세트가 있거든요 여기 세트가 있거든요 여기 스페셜 패밀리 세트 등심 두 장이랑 생선 두 장이랑 치킨 간장이랑 치즈 돈까스 한 장이랑 쫄면이랑 감자찌김이랑 밥이랑 이렇게 먹는 세트 24,000원에서 담았어 장바구니에 나 옛날에 다이어트 어떻게 했죠? 와 지금은 8시 20분 엄청 막 배가 고픈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소세지가 잘못됐나? 혀 안쪽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근이나 먹으려고 뭘 해도 당근 한 조각 주고 오늘 몸무게를 또 재니까 어제보다 그래도 몇 백 그램 빠진 거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점차 빠지고 있구나 물론 근육도 같다 나 근육이 없는데 빠질 근육이 그냥 오늘 돈까스 잘 참았어 그러면 내일 발휘할 때 오늘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개떡 할머니 집 완성 이 개떡 두 개 먹었어요 지금이 4일차 오늘 4시? 저는 고등어 분리 먹으러 왔어요 한식 간단하게 다음날 다음날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